해남 땅끝마을 무염산 곱창돌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해남 땅끝마을 무염산 곱창돌김 한톳 100매 판매합니다. 땅끝마을 무염산 곱창돌김. 신선함을 담은 땅끝마을 곱창돌김. 곱창돌김은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땅끝마을 앞바다에 자라잡고 있는 땅끝마을 김입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김고유의 향과 빛깔이 좋아 최상품 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남 김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서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김.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땅끝마을 해남 김을 지금 드셔보세요. 땅끝마을 곱창돌김은 김의 옆체 모양이 꼬불꼬불하여 곱창김이라 불립니다. 다른 반찬 없이 맛있는 김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하실 수 있는 땅끝마을 곱창돌김. 해남 땅끝마을 무염산 곱창돌김 한 톳 100매. 판매가격 2만 9천9백원 무료배송. 해남 땅끝마을 무염산 곱창돌김 두 톳. 판매가격 4만 9천9백원 무료배송. 해남 땅끝마을 무염산 곱창돌김 한 톳 100매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